자, 뭐예요? 뭐예요? 한 번 깎은 것만 안 한지? 한 번 깎은 것만 안 한다는 거 아닌지? 올해는 잘못 선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헤어지는 거는 좀 아프죠? 친해지는 거는 좀 시간이 오리거리지만 헤어지는 건 어때요? 하나 둘 셋 자, 2번 포즈는? 하나 둘 셋 자, 3번 포즈 하나 둘 셋 개빈이 화났니? 그럼 이렇게 얘기해만 하고 한 명이요? 포장본 한 명인가요? 마이크를 자, NG로 할게요 아무송 초대사업 몇 개요? 한 번만 더요? 목이 아파요? 일으실нов 예약도 여행 아니여 날의 예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